자 18번째 참가자를 모셔볼 건데요. 이분은 오늘 무대가 굉장히 예쁘잖아요. 바람이 마치 부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분위기에 맞춰서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노래를 준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겨울 장미 준비했습니다. 고은하님의 무대입니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철이 없어 그댄 몰랐어요. 그 눈끼리 무얼 말하는지. 바람 불며 그댄 잊지 못해. 조용히 창문을 열면서 나는 생각해요. 겨울에 비는 흰 창면. 아직도 나를 기다리나. 감춰진 마음 잊지 못해. 햇살을 향해 피우는 것. 사랑의 마음 내게 들려줘요. 그리움이 나를 반기도록 바람 불면 그댄 잊지 못해. 조용히 창문을 열면서 그댄 기다려요. 겨울에 비는 흰 창면. 아직도 나를 기다리나. 겨울에 비는 흰 창면. 아직도 나를 기다리나. 날 감춰진 마음 보고 싶어. 햇살을 향해 피우는 것. 사랑의 마음 내게 들려줘요. 그리움이 나를 반기도록. 바람 불면 그대 잊지 못해. 조용히 창문을 열면서 그댄 기다려요. 사랑의 마음 내게 들려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